쥬비스를 오면 두근거려요 또 얼마나 빠졌을까 얼마나 좋아졌을까에 대한 두근거림도 있고 몸이 좀 탱탱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몸무게가 뻑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노력을 기울인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이게 다 쥬비스 덕분인데 저는 혼자가 알고 싶기도 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성취감?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닌 거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는